파스칼의 내기, 노름의 유호,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오늘날 습관성 도박은 중독, 충동조절장애, 개인의 정신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가족과 주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습관성 도박을 이해하고 올바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책입니다. 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자의 능동적인 관여와 인내심, 전문지식, 경험,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 영역과 수준에 적합한 통합평가와 개입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들이 오랜 기간 습관성 도박자를 만나 쌓은 노하우와 지식, 국내외 연구 성과를 담았으며 현장 상담가와 치료자에게 필요한 학술 도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